자 얼마전에 한번 방송에서 그냥 말로만 잠깐 말했었는데 얼마전에 그... 아는 동료 유튜버가 그... 격겜을 좀 하시는 그런 유튜버 분이시거든요 평소에 어쨌든 아는 동료 유튜버가 그... 조이스틱을 선물로 집들이 와가지고 주고 왔어요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요런 케이스에 들어있고 요렇게 생겼습니다 키무파용 조이스틱인데 두께는 요만하고 요런게 선물로 왔어요 조이트론 뭐 그 밖에 매뉴얼이랑 뭐 충전 잭이랑 그런거 들어있고 아무튼 요런걸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좀 무거워요 제가 조이... 조이스틱을 처음 써봤거든요 요번에? 아니 처음 써봤... 써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처음 만져봤는데 어쨌든 이게 생각보다 많이 두껍고 무거워요 어... 무겁고 두꺼워요 아무래도 그... 어... 조이스틱으로 방송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보통 많이 두드려서 그런건지 어쨌든 좀... 요만합니다 키무파의 쿄가 그려져있는 고런... 고런 조이스틱을 받았는데 어쨌든 요거를 제가 근데 쓸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평소에 뭐 격겜이나 뭐 오락실용 격겜 막 그런거를 안하니까 그리고 그 예전 페미컴이라든가 예전 고전 콘솔 같은거는 좀 제가 키보드를 선호하는 편이라서 이거를 언제 뭐 써볼 일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일단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 아무튼 오신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십쇼 이즈렌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좀... 썰풀이 할게 좀 생겨서 원래 없었는데 생겨가지고 요렇게 오랜만에 다시 캔방으로 찾아올게 됐습니다 음... 그리고 좀 헤어스타일이 많이 달라졌죠 제가 원래 이런 짧은 스타일을 안하는데 미용사가 권해가지고 요렇게 간만에 좀 짧은 스타일을 하였습니다 요렇게 옆에든 요런데든 자 아무튼간에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어... 여기가 이제 신축 아파트거든요 제가 사는 곳이 근데 그렇다보니까 아무래도 하자문제 같은게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 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거에요 하자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건데 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 근데 그전에 혹시라도 뭐 재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다들 연령대가 높으신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여나 나중에서 유튜브에서 보시는 뭐 젊은층 또는 학생 어... 그런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설명을 좀 덧붙이자면은 보통 이제 신축건물 같은 경우는 어... 하자가 거의 무조건 예... 완전 무조건 아니고 거의 무조건 하자 조그만거라도 무조건 있어요 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에... 아파트 쪽에서 아파트 측에서 계속해서 하자 접수를 받아가면서 계속해서 수리를 해나가고 그런 기간을 한 2년 정도는 보통 가져요 근데 그거를 뭐... 얼마나 큰거냐 얼마나 짜잘한거냐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집 뽑기 에... 뭐 장비 뽑기 뭐 컴퓨터 CPU 뽑기 그런 느낌으로다가 뽑기가 잘 되면은 그게 이제 문제 없을거고 아니면 뭐 그냥 대충 어... 그냥 이정도면 됐지 하면서 사는거고 뭐 그런건데 큰 하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뭐 예를들면 이제 누수가 된다든가 에... 뭐 윗집에서 물이 샌다든가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에... 아마 뉴스에서 보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보통 이제 에... 건설 업체에서 막 재료 애끼고 대충 만들고 그러면은 어... 하자도 제대로 처리 안해주고 막 그래가지고 뉴스에 많이 나오거든요 뉴스에서 뭐 어... 하자 처리도 안해주고 막 2년째 그대로 막 물 세면서 살고 있고 막 그런것 때문에 억울하다 막 이런 뉴스거리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딱 그런거거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억대 가차 집 뽑기를 해야돼요 어... 어쨌든 그런... 그런게 보통 이제 에... 신축건물에 많이 있는 현상인데 아무튼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살다가 한동안은 문제가 없었어요 한동안은 그냥 자잘한 에... 그냥 적당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자잘한 문제만 조금씩 있었거든요 조금씩 근데 그러다가 어느날 세면대가 안 내려가는거에요 세면대 어... 그니까 안쪽 화장실이 있고 거실 화장실이 있는데 거실 화장실에 세면대 물이 어느 순간 안 내려가는거에요 근데 그게 희한한게 안 내려가는게 그냥 무조건 안 내려가는게 아니고 안 내려간다 잘 안빠진다 그런게 아니고 어떨 때는 확 막 그냥 다 내려가요 어떨 때는 잘 내려가는데 어떨 때는 잘 안 내려가요 그리고 어떨 때는 틀자마자 그냥 막혀요 틀자마자 그냥 물이 아예 그냥 조금씩 빠지는 것도 아니고 아예 안빠져요 어... 그런식으로 막 시간대마다 계속 바뀌는거에요 그래서 이걸 이게 대체 뭔 상황인가 뭐 설계가 잘못되가지고 뭐... 겨울동판가 처음엔 뭐 약간 시간대별로 그런게 다르다보니까 물이 어는거를 먼저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희한하게 날이 막 따뜻하고 덥고 막 그래도 똑같은거에요 그래서 대체 이게 뭔 현상인가 계속 의문을 갖다가 어쨌든 결국에는 하자 접수를 하고 그 아파트 자체 하자 보수 업체에서 왔어요 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저같은 경우는 이제 에... 아침부터 자거든요 아침부터 방송 끝내고 이제 자고 밤에 일어난단 말이죠 그리고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에... 이제 회사를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장모님이 좀 근처에 사셔가지고 어... 좀 수고스럽지만 그... 하자 업체에서 오는 날짜에 맞춰가지고 장모님이 잠깐 오셔가지고 봐주기로 했어요 문 열어드리고 그 다음 증상 말해가지고 봐주기로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자 업체가 왔다 갔어요 근데 왔다 갔는데 웃긴게 그냥 물 틀어보고 몇번 테스트 해보더니 뭐 별다른 장비라든가 뭐 그런걸 쓴 것도 아니고 그냥 몇번 테스트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배관이 있을거 아니에요 세면대 밑에 연결된 이렇게 배관이 있는데 고거 해체만 잠깐 해보더니 아 문제없네요 하고 그냥 갔어요 어... 문제없다 그러고 아 이거 꽤... 머리카락 조금 있긴 한데 이정도는 문제될게 아니고 별거 없습니다 하고 그냥 갔어요 어... 그냥 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듣고 네 맞아요 동영상을 그거 간다음부터 이제 찍었어요 어쨌든 동영상도 찍고 어쨌든 다시 하자 접수를 또 했어요 어... 하수구 뚫는거를 보여주는 유튜브가 있어요? 어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음... 그렇게 가버려가지고 다시 불렀어요 어... 다시 불렀는데 그렇게 부르니까 아 그거는 아무래도 밑에 집 천장을 뚫어봐야될 것 같다 라고 하는거에요 그래서 밑에 집이랑 연락을 좀 해봐야될 것 같다 그러는거에요 그래서 좀 기다려달래요 근데 그러고 지나가도 좀 시간이 흘러도 소식이 없는거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닥달을 했어요 다시 한번 닥달을 해가지고 그... 뭐냐 어떻게 된거냐 연락을 했더니 어 밑에 집이랑 연락을 해봤는데 음... 밑에 집분들이 평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어... 두 분 다 부부인데 두 분 다 어... 몇시를 했더라? 어 저녁 8시에 들어오고 그 다음 일요일밖에 안된다 그랬다 근데 일요일은 자기네 업체가 쉬어야 된다 그래서 해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보고 밑에 집이랑 잘 얘기를 해가지고 주중에 저희 보고 교섭을 좀 해보라는 거에요 그... 어... 어쨌든 그런거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졸지에 이제 저희가 어... 밑에 집이랑 얘기도 하고 비워달라고 양해 구하고 막 그래야되는 상황이 된거죠 아무튼 그랬는데 그런식으로 이제 연락도 늦고 계속 가다보니까 좀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뽑기를 잘못해가지고 이거 계속 세면대를 그 상태로 계속 쓸 수도 없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다가 어... 그냥 그냥 사설 하자 업체에 연락을 해봤어요 음... 사설 하자 업체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냥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해주는 그 하자 보수 업체 말고 어... 사설 업체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 이것 때문에 이제 와이프가 막 그... 뭐냐 입주민 카페같은데 올려가지고 뭐 같은 증상 있는 사람들 막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약간 비슷한 증상이 있었던 분들이 있었는데 그 분들이 그냥 자기들은 어... 하자 업체가 처리해주는 거 계속 늦어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사설 업체를 썼다 그래서 와이프가 어... 실례지만 그 업체 번호 좀 줄 수 있을까요? 해서 거기 받아가지고 연락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이럴이러한 증상이 있고 언제 해줄 수 있냐 라고 했더니 바로 다음날 오전에 에... 올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연락해가지고 토요일날 오전에 바로 아홉시에 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분이 와가지고 막 장비 이것저것 써보고 분해도 해보고 뭐... 내시경도 해보고 흠흠 에... 이러면 이제 저희 돈을 써야되는거죠 에... 하자보수 업체에서 따로 돈을 받거나 그럴 순 없고 저희 그냥 돈을 쓰는거에요 그냥 스트레스를 하도 받으니까 이걸로 어... 그냥 그냥 돈 쓰자 약간 요런 느낌으로 그냥 돈을 쓴거에요 어쨌든 간에 내시경도 써보고 뭐 이것저것 다 테스트를 장비로 해보더니 그게 어... 이 배관이 어... 요렇게 세면대가 있다 치면은 이 세면대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배관이 있을거고 뭐 여러가지 있을텐데 저희같은 경우는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돼서 요렇게 벽으로 들어가는 배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조사를 하기가 힘들었던 것도 있었어요 음... 아 채팅이 잘려요 그러네 어... 요렇게 이제 벽으로 들어가는 어... 요런 배관이었거든요 요런 식이었는데 어쨌든 이걸 이제 분해해 보고 어... 원래부터 분해해 봤었으니까 여기에 문제 없는거 알거 아니에요 여기는 여긴 문제 없는데 요런식으로 이제 쭉 배관이 이렇게 타질거 아니에요? 음... 여기다 이제 다 분해하고 여기다 장비 이렇게 대가지고 쭉 빨아들이는걸 했더니 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어... 뭐가 나왔는데 아 그림 못 그리네요 그림은 신경쓰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뭐가 나왔는데 그게 원인이었거든요 이게 뭐였냐면은 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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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가지고 원통으로 돼있는 캡이 나왔어요 캡 원통형 캡이 나왔는데 여기는 뚫려있고 음... 요렇게 뚫려있고 아래는 막혀있는 어 요런 약간 그 플라스틱 뚜껑 같은 캡이 나온거에요 어... 그니까 이게 요런데 이게 딱 낑겨있어가지고 요렇게 낑겨있어가지고 요게 이제 물살이 막 흐르다 보면은 어떨 때는 이게 약간 들리고 어떨 때는 꽉 막히고 어떨 때는 살짝 막히고 어... 그래서 이거 때문에 그 시간대별로 그런 증상이 나왔던 거였어요 어... 이게 희한하게 아까 설명했다시피 그렇게 시간대마다 증상이 다른게 뭔가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이런게 들어와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웃긴게 그 아까 말했던 그 아파트 자체 하자 업체에서 왔을 때 이런걸 조금만이라도 테스트를 해봤으면은 금방 찾을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간단한 거를 어...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는데 이거를 막 밑에 집을 뜯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만약에 진짜로 그냥 밑에 집이랑 연락해가지고 시간 비우고 밑에 집 천장 뜯고 그랬으면은 어차피 천장을 뜯어 봤어도 결국엔 아무 그 원인이 안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랬으면은 진짜 그냥 밑에 집에 민폐만 끼치고 원인은 찾지도 못하고 어... 완전 그럴 판국이었고 아무튼 그래서 어... 사설 업체를 돈은 좀 들었지만 부르기를 일단 잘한 거 같아요 근데 또 웃긴 게 그 사설 업체 직원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이렇게 딱 맞는 캡이 들어가는 건 좀 이상하다 이거는 일부러 넣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막 주작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그 직원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진짜 사이즈가 아까 말했다시피 딱 맞았어요 정확히 딱 맞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떨 때는 물이 아예 안 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아예 근데 그게 이제 진짜 정교하게 딱 맞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거는 일부러 넣은 수준이다 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근데 일부러 넣었다기 보다는 솔직히 일부러 넣었다기 보다는 그냥 공사하다가 뭔가 그 공사 자재 같은 거를 뭐 덮는 캡이라든가 그런 게 어... 어떻게 그냥 들어있는 상태로 마감 처리를 하거나 뭐 그런 걸 거예요 아마 아무튼 뭐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공사하면서 그래서 뭐... 그... 인부들이 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인부들이 좀 이상한 짓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일부러 넣기도 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약간 하자 문제가 그렇게 있었는데 에... 잘 해결을 했습니다 결국엔 어... 아무튼 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을 사시거나 신축 건물 같은 걸 사시거나 아니면 이사를 신축으로 가시거나 뭐 그런 일이 있을 때 이런저런 하자 문제가 있어도 어... 침착하게 대처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음... 맞아요 예... 외국인...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좀 그런... 이상행동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다고 하더라구요 음... 아... 문... 문짝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 가스 누손 어... 문... 문이 없는 경우는 좀 오버 아니에요? 어... 그리고 뉴스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하자 문제가 하자라기보다는 약간 건축 문제인데 건축 자재를 많이 빼돌려가지고 그 벽 사이에 공간에 그 방음 요소라든가 그런게 아예 안 들어와가지고 막 옆집이랑 그냥 막 구구단도 외우고 어... 어... 그런 뉴스도 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그... 아파트 업체한테 좀 그 쓴 금액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영수증 같은 걸 받아가지고 그 영수증을 첨부해서 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적게 들긴 했는데 적게 들긴 했는데 적게 들긴 했는데 그래도 그게 뭐... 밥 한 끼 값 뭐 그런 수준 아니니까 일단... 들긴 꽤 들었으니까 어... 그래서 좀... 아깝기는 하죠 그래도 뭐... 계속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거를 한방에 해결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음... 아... 옆에서 벽 치는 게 다 들린다고? 아무래도 방음을 해야죠 방송은 아... 받는 건 일단 가능은 하다? 아... 시청에 민원 넣고 기자를 불러가지고 이슈를 되게 만들고 막 그러면 받을 수 있다? 어... 그렇게까진 제가 못하겠네요 지금 이 과정도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 이... 그걸까지는 제가 못하겠네요 차마... 음... 그러면 이제 직원이 알아서 찾아와가지고 보상 내용을 말한다고 아... 그렇게까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까진 못할 것 같고 음... 자 아무튼 어... 오랜만에 이렇게 이런 썰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 캠을 켰고요 제 썰풀이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음... 아까도 말했지만 혹시라도 뭐... 캠 킨 김에 캠을 통해서 물어보셔야 되는 거 뭐 예를 들면 저의 인적사항이라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고런 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요 음... 혹시라도 제 나이 모르시는 분들... 계시나? 혹시 제 나이 모르시는 분 계시다면 저 몇 살처럼 보입니까? 아마 다 아실 거라 이래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몰라요? 아 그래요? 에이 거짓말 그렇게 오래 봤으면서 몰라요? 18살 오바지 그건 많이 오바지 25살 다 아시는 분들이 장난치네 38 20대 후반 20대 중후반 아니 지금 유추하시는 젊게 유추해 주시는 분들 대부분이 다 평소에 보시던 그냥 아시던 분들이요 평소에 어... 못 보던 그런 아이디가 쓰면 이제 인정하는데 다 평소에 보시던 분들이 젊게 쓰셔가지고 인정을 못하겠네 인정을 못하겠네 그리고 아마 그냥 모르시는 채로 보시는 분들도 제가 평소에 방송할 때 30대 중후반이라고 평소에 말을 계속 하면서 말을 해가지고 다 아실 거예요 애초에 완전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 묻고 싶었는데 그런 분들 없을 테니까 평소에 이미 방송하면서 다 말을 해가지고 항상 몇 살이냐 물어보신 분들이 계속 계셔가지고 그래서 다 아시긴 할 거예요 암튼 뭐 그렇습니다 저 아직 애기에요 애기 참치뱃살 참치뱃살입니다 수능 특강을 풀 것 같다구요? 70대 초동안이요?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70대에도 70대에도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네요 유교사상에서 나이는 중요하다고? 나이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평소에 방송할 때 36이요? 그럼 제가 형이에요 아 아닌가? 나 몇 살이지? 한 서른 서른 서른세까지는 좀 뭐랄까 좀 어 내가 몇 살이구나 그런게 있었는데 그 뒤부터는 잘 안 새게 되더라고 어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30대 초반이신 분들은 저 같은 증상 나올걸요? 이제? 한 한 한 세 세네 살 정도만 더 먹으면은 다들 이제 삼십 몇 살 정도 되면은 나이를 생각 안하고 그냥 몇 년생 그리고 띠 그렇게 두 개 생각하더라고 저도 그렇고